안녕하세요 만홍입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삼겹살과 된장찌개입니다 제가 한번 맛있게 한 짠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추에 밥을 조금만 올립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두 개 올려야 되거든요 고기를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겠습니다 파도 조금 올리고 5도 마늘도 두 개 올리겠습니다 쌈장 조금 올리고 한입만 먹어보겠습니다 한입만 도전 한입만 도전 음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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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